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품질경영 기사 2021년 2회다 그죠 2회 다섯번째 과목입니다 품질경영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클로스비 에 관한 문제다 그죠 클로스비 이걸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품질경영에 대한 사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어 수행표준은 무결점이다 그리고 품질의 척도는 품질코스트이다 품질은 주어진 용도에 대한 적합성 용도에 대한 적합성 이거 누구였죠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알고 있잖아 그죠 이거는 누구 주란 이라 그래 주란 그러면 클로스비 같은 경우에는 요건에 대한 일치성이잖아 그죠 클로스비는 요건에 대한 요건에 대한 일치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용도에 대한 적합성은 주란이 이야기를 했던 거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그죠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자가 갖춰야 되는 품질 시스템은 처음부터 올바르게 일을 행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다 그죠 8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 기업에서 제한활동이 종업원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어 유효한 방법이면 분명하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아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한제도라는 게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한제도라는 것은 회사에 가면 뭐가 있냐면 제한용지가 있어요 알죠 제한 제한 이렇게 해서 뭐 이름은 여러가지로 쓰겠지 그죠 뭐 제한 용지가 됐던 제한서가 됐던 뭐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가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거는 개선 전하고 그리고 개선 후 개선 후 요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개선 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기에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행 방법은 요렇게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이걸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접고 이제 요걸 갖다 접어서 우리가 제한함에다가 넣게 되겠지 우편함처럼 제한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생산부도 있을 것이고 뭐 관리부도 있을 것이고 영업부도 있을 것이고 있겠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 제한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그러면 이 점수들을 다 합산을 해서 뭐 평균을 내든지 이렇게 하겠지 그죠 평균을 내든지 해서 얼마나 이 제한이 좋으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서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상을 얼마 하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아주 효과가 높은 경우도 있겠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금액 대비해서 줄어드는 금액 대비해서 퍼센터지로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한은 누가 하느냐 누가 누가 하는 거죠 전사원이 다 합니다 알겠죠 전사원 뭐 어제 입사한 신입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저기 앞에 회사 문을 지키는 아저씨도 있겠지 그죠 그 분까지도 다 합니다 그렇죠 전사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는 걸 제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나 관심이 없겠지 그러면 활성화 시키기 어렵겠지 그죠 종업은 개개인들 간의 업무수행 능력의 차이 업무수행 능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알죠 신입사원이 됐던 누가 됐던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뭐 개선을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심사지연이나 비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운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육이나 홍보의 미비로 인한 종업원의 관심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업원들 간의 어떤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83번을 한번 봅니다 요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죠 교시의 수법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상 가운데 대응되는 요소를 찾아내요 이것을 행과 열 끝났다 그죠 행과 열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매트릭스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행과 열 이렇게 나오면 매트릭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요게서는 이제 특징이 되는 단어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PDPC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바람직한 방향 알겠죠 바람직한 방향 요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PDPC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연관도법은 지문 중에 얽혀있는 알겠죠 얽혀있는 복잡하게 뭐 얽혀있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관도법 그리고 개통도법은 우리가 뭐 목적과 수단 목적과 수단 또는 우리가 뭐 수단과 방책 수단과 방책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아 개통도법 이렇게 해서 요 QC 7가지 도구는 고기에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단어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단어들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8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범에 둔감한 강건 설계의 실현을 위해 닭구찌가 어 닭구찌가 나왔다 그죠 제안한 3단계 절차 중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의 원형 설계입니다 그죠 제품의 원형 설계 3단계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시스템 설계 파라메타 설계 허용차 설계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3단계 안 들어가는 거는 4번 반응 표면 설계 이런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3개 중에서 제품의 원형을 설정하는 건 우리가 시스템 설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파라메타라는 거는 파라메타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제어 가능한 요인이라 그랬잖아 그죠 요인들의 최적 수준을 결정하는 걸 파라메타 설계라 그랬고 그 최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직교 배열 표를 이용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